논란이 커진 건 서귀포시의 입장 때문입니다. 불법산림 훼손뿐만 아니라 개발 행위도 인지하고 있었다고 털어놔 논란이었고 허위 해명인 것으로 드러나 또 논란이었습니다. 아울러 감귤농정과는 불법산림 훼손은 공원녹지과가 담당했어야 한다 이런 입장이었고 공원녹지과는 감귤농정과라고 주장하는 등 부서들 간에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3급 지방공무원이자 사업과 관련해 각종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C씨가 퇴직한 직후 3개월 만에 에이테만파크 본부장에 취업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이뤘습니다. 다만 그는 사업을 자문해달라는 요청이와 순수하게 좋은 마음으로 응한 것이다. 불법산림 훼손 등 위법행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과거 지위를 이용해서 영향력을 행사한 적도 결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순수하게 좋은 마음으로 자문을 해주면 그 다음에 자리를 가면 안되잖아요. 맞습니다. 순수한 거니까. 그게 순수한 거죠. 근데 순수하게 본부장직을 수락해서 들어간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니까 거기서 또 퇴사를 했고. 자 기자님 첫 번째로 준비한 소식은 어떤 내용이죠? 네 한 달에 최소 한 번 이상 다루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문수함 훼손 관광 잠수함 관련 후속 내용입니다. 잠수함? 네. 계속 뉴스가 나오는 것 같은데. 계속 나옵니다. 일단은 잠수함 운항이 불어댔던 거 알고 계실 거고 그다음에 또 보류가 됐다는 소식도 전해드렸었고 보류가 허가를 위한 빌드업 아니냐라는 얘기를 지난번에 한 번 한 적이 있었고 그 당시에 잠수함 업체와 환경단체의 협력 방안을 문화재청에서 마련하라고 요구를 해서 환경단체는 이거 왜 우리한테 책임 떠넘기기라는 거냐 뭐 이런 반발이 나왔던 것도 제가 기억이 나는데 맞습니다. 이번엔 또 뭔 일이 있습니까? 네. 잠수함 업체가 한 달 만에 또다시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를 신청했는데요. 그 결과 결국에는 운항 허가가 났습니다. 조건부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매달 심의하는 과정을 보면서 말이 조금씩 조금씩 바뀌는 걸 보면서 이거 곧 허가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 났네요. 맞습니다. 뭐 잠수함 업체에서 그만큼 준비를 잘 한 걸 수도 있는 거고요. 그 우려됐던 부분들을 해소한 걸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하지만 보안 내용 자체가 좀 미흡하다라는 지적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수사까지 받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검찰이 수사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재운항하는 것이 적절하느냐라는 논란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만 그럼 잠수함 업체에서는 이번에 어떤 부분을 개선해서 심의 신청을 한 겁니까? 네. 잠수함 업체는 운항 경로를 기존 운항 구간에서 20m 중간 기착지를 제외하고 난파선 관람 후 수평 이동해 절벽 면에서 5m 떨어진 상태로 부상하겠다는 등 좀 다소 복잡한 면이 있습니다만 운항 경로, 운항 기록 그리고 충돌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개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지난달 24일 열린 천연기념물 분과위원회 심의에 출석한 위원 10명 모두가 잠수함 운항을 조건부로 허가했습니다. 조건은 6개월 한시 허가고 3개월 후에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서 이 한시 허가를 지속할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위원들은 어떤 말들을 했습니까? 이번 심의를 하면서? 위원들은 연산호 군락 마찰 가능성이 완전히 해소됐는지와 운항과 관련한 실질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할 것이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도 지난해 부결 당시 운항 경로 및 모니터링 시스템과 형격한 차이가 있어 별건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현장 조사 결과 기존에 마찰이 발생하던 중간 기착지를 운항 경로에서 제외하는 등 연산호 군락의 마찰 가능성도 해소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원들이 전문가니까 전문가들 전원이 허가에 동의했으니 문제가 완전히 해소된 건지 이건 앞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훼손이 발생하면 이건 큰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업체에서도 물론 조심은 하겠습니다만 그런데 문화재청이 운항 불허를 한 이후에 잠수함 업체가 반발했었잖아요. 맞습니다.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기한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건지 또 검찰 수사도 진행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건지 우선 잠수함 업체의 행정심판 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다만 행정소송은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며 오는 10일 첫 재판이 열립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잠수함 업체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귀포 해경의 수사를 받은 끝에 검찰로 송치된 지 두 달이 넘었는데요. 잠수함 운항과 별개로 검찰 수사는 이뤄지고 있습니다. 운항과는 별개로 수사는 이뤄지고 있는 것이고 여기서 또 어떤 결론이 나올지 또 알 수 없는 노릇인 거고 네. 그렇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계속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는데 제주도 측에서도 사실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 때문에 허가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의견서 낸 걸로 알고 있고 맞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잠수함 업체에서는 얼마나 보완을 잘했는지 이런 것들을 꾸준히 관심 갖고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나중에 또 검찰 수사 얘기 나오면 후속 내용 한번 전해주도록 하고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갈까요? 네. 두 번째로 전해드릴 내용은 대규모의 살림을 불법으로 훼손하며 행정당국의 적정 인허가 없이 사업 확장 공사를 해온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 지역 유명 테마파크가 자치경찰 수사 9개월 만에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이거 지난 1월에 한번 다뤘던 소식입니까? 그렇죠. 좀 오래전에 했었습니다. 아니 이게 왜냐하면 제가 살림 불법 훼손한 테마파크가 한둘이 아니라서 네. 씁쓸합니다. 네. 이건 1월에 다뤘던 건이니까 제가 어딘지는 알겠는데 꽤 오래 걸렸는데 우선 수사 결과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실까요? 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달 중순 제주 서귀포시 소재 A테마파크 법인과 그 대표 B씨를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A테마파크는 2015년부터 행정당국의 적정 인허가 없이 축구장 3개 이상 규모에 달하는 만여평의 임야를 불법으로 훼손하고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등 사업 확장 공사를 해온 혐의를 받습니다.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적은 면적인데 그렇다고 해서 작은 면적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 살림훼손 수사가 지금 한 1년 가까이 수사를 한 겁니까? 그렇죠. 9개월이면 1년 가까이 됐다고 볼 수 있겠죠. 통상적인 사안보다 좀 오래 걸린 것 같은 느낌인데 혹시 그 훼손규모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서 오래 걸린 겁니까? 네. 맞습니다. 수사당국과 A테마파크 사이에서 이제 훼손규모를 두고 굉장한 신경전이 벌어졌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과 테마파크 사이에서요? 네. 자치경찰과 자치경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 모두 구체적으로 말을 해주지는 않았지만 취재 결과 훼손규모와 관련한 보완수사가 굉장히 많이 한 10여 번에서 20여 번까지 이뤄졌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A테마파크가 훼손 사실을 어느 정도는 인정하면서도 그 규모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부인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훼손인지 아닌지 좀 애매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테마파크 초기에서는 훼손 자체가 아니라고 한 건 아니지만 인정 안 한 건 아니지만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아니면 여기서는 여기까지는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치열하게 신경전을 벌였다. 최대한 수사받는 입장에서는 방어적일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단순 살림훼손만이 문제였던 건 아닌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었잖아요. 그거 한번 다시 치고 주실까요? 작년 7월 제가 첫 보도를 한 직후 논란이 커진 건 서귀포시의 입장 때문입니다. 불법 살림훼손뿐만 아니라 개발 행위도 인지하고 있었다고 털어놔 논란이었고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5년이 지나 고발을 하지 않았다라고 해명했으나 이는 계속범의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유지되는 사실에 반대되므로 허위 해명인 것으로 드러나 또 논란이었습니다. 아울러 감귤농정과는 지목이 임하였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이어져온 불법 살림훼손은 공원녹지과가 담당했어야 한다. 이런 입장이었고 공원녹지과는 종합적인 관리부서는 결국 감귤농정과라고 주장하는 등 부서들 간에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논란의 정점에 있었던 게 지금 말씀하신 어떻게 보는지 무책임한 경우들도 좀 있는 거고 퇴직 고위공무원이 여기 연루되어 있다고 해서 논란이 됐던 것 같은데 3급 지방공무원이자 사업과 관련해 각종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cc가 2022년 6월 퇴직한 직후 3개월 만에 에이테만파크 본부장에 취업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이뤘습니다. 이에 인사혁신처와 제주도는 작년 7월 말 이 cc를 상대로 공직자윤리법 위반 관련 조사에 실제로 착수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그는 사업을 자문해달라는 요청이와 순수하게 좋은 마음으로 응한 것이다. 불법 살림 훼손 등 위법 행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과거 지위를 이용해서 영향력을 행사한 적도 결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cc는 논란이 커지자 즉각 본부장직을 내려놨습니다. 우리가 상식선에서 일반 사람들 시각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순수하게 좋은 마음으로 자문을 해주면 그 다음에 자리를 가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자문만 해주고 끝내야지. 맞습니다. 돈도 받으면 안 되고 순수한 거니까. 그게 순수한 거죠. 그런데 순수하게 본부장직을 수락해서 들어간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니까 거기서 또 퇴사를 했고. 이런 것들이 글쎄 실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 있으나 의심을 살 만한 행동들이 여기 있는 거고. 맞습니다. 고위공직자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넘어갔다가 또 업체들도 그런 식으로 스카우트해서 방패마귀로 쓰고 이런 경우들 다른 곳에서 많이 받기 때문에 괜한 의심을 살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맞습니다. 불필요한 안 해도 될 일인데 괜한 의심을. 저는 불법이라고 지금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런 의심을 살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 에이테마파크가 추진한 사업이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추진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주도는 작년 5월 19일자로 에이테마파크 소유 27필지를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로 지정하고 지형 도면을 고시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이 사업은 올해 3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약 700억 원을 투입해서 자연체험 녹지, 원형 보전 녹지 등을 조성하는 걸 주 내용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에 앞서 에이테마파크의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조성 사업을 심의한 제주도가 심의 과정에서 특혜성 문제, 마을 상생 문제 등 온갖 지적이 나왔음에도 재심의 없이 원한 일부 수정을 조건으로 해당 사업을 가결한 것으로 드러나 에이테마파크를 둘러싼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가 되니 수사가 길어진 이유가 단순한 살림훼손 문제만은 아니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맞습니다. 여러 가지를 다 다뤘어야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아울러 수사 과정에서 공직사회의 연루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 기초자료 조사도 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이 됐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위공직자도 있고 그다음에 서귀포시 담당 부서들 간의 어떤 해명이나 이런 것들 미흡한 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확인해보기 위해서 경찰에서도 기초자료 조사를 했는데 다만 현재 자치경찰 관계자는 중간에 인사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알겠습니다. 형사적인 처벌은 나중에 따져봐야 되는 거고 서귀포는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서귀포시는 에이테마파크와 B씨가 검찰로 송치될 거란 사실을 미리 통보받고 지난달 9일 즉각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복구 설계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며 기한 연장은 가능한데 아직까지 연장하겠다는 의사를 테마파크 측에서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꽤 면적이 크니까 복구 비용이나 시간도 만만치가 않을 거고 복구도 제대로 하느냐에 대한 문제도 좀 있는데 애초에 법 잘 지키면서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에이테마파크 입장은 어떻습니까? 제가 직접 듣진 못했고요. 에이테마파크는 경찰 조사에서 훼손 규모 등 세부적인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에 앞서 작년 7월 제가 처음으로 이 사건을 보도할 당시 에이테마파크 관계자는 범람이 잦아 돌담을 일부 조성했고 태풍 등으로 쓰러진 삼나무를 어쩔 수 없이 베어낸 후 공간이 비게 되자 묘목을 심었을 뿐이라며 공사를 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제주도다운 것을 만들기 위해 40명 가까이 이 일에 자신을 바쳤다. 불모지를 잘 가꾸고 싶었던 마음 뿐이라면 법에 어긋나는 일을 할 의도는 없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네. 그걸 법에 맞춰서 했으면 좋겠는데. 네. 맞습니다.